안녕하세요 통통보아입니다 통통한 보통 아저씨 오늘은 냉동실에 있던 고추튀김하고 빈대떡 반찬 몇가지 하고요 오늘 술은 소주에다가 홍삽 액기스를 조금 타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한잔 드세요 지금 국수와 함께 김치 작업을 하고요 오장에 담아서 마시면서 사실을 주문하시면 돼요 숙소에 대체육님의 재단을 제거하시면 돼요 Brothers7.2류씩 소금에 넣어서 양파가 다ب은 합쳐주세요 오늘 반찬은 단무지무침, 감자조림 요거는 메추리알 꽈리고추볶음인데요 고추가 너무 매워요 그래서 메추리알 다 먹고 고추만 이렇게 좀 잘게 잘라놨어요 간단하게 튀김같은거 먹고싶을때 고추튀김이 순한지로 괜찮더라구요 매운 고추를 올려서 먹는것도 맛있네요 고추에 고추튀김이 매운 고추를 고추 속에 싹 박아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단무지 무침도 먹어주고 제가 오늘 양파도 먹고 오늘은 대형마트에서 산 고추튀김과 빈대떡 소주에 홍삼 액기스를 넣어서 맛있게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통통부에 혼자서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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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제